많이 남았던걸로 기억하는데 막 노가다같은것도 할수가있고 와 기잡 병신같다 일단 왼쪽부터 가봅시다 아 패링 안되는데 저 방패를 막았는데 왜 피가 날죠? 어 으흠 저 보스를 잡아볼까요? 그냥 갈까? 그냥 가자 저 보스도 아닌거같은데 뭐 쩐다 아 눈아파 뭐야 이 놈 흐으 휴식 떠난다 밖에 없네 보스 깰 때까지 레벨 오면 못하나봐요 밑으로 가는 여기로 가면 뭐가 있을까 아 막으면 안된다고 그랬지 오오 저기 올라가면 먹을 수 있다 어이씨 다시 갔다와야겠네 어차피 한번 죽을거 같으니까 안맞을 새끼야 튜토리얼 보스입니다 두둥 간다 오우 잠깐만요 오우 네? 네? 오우 오우 잠깐만요 나 피좀 피좀 제발 아 와 좀 빠르다 공격이 1탄에 비해서 공격이 좀 스피디한데요? 내가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뭐야 이거 뭔데 너 저 유련 뭐지? 뭐 스토리에 대한 힌트인가? 오우 오우 시간차 공격하지마 나 초보잖아 뭐야 오우 뭐야뭐야뭐야뭐야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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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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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멧돌의 손잡이를 뭐라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? 그걸 어처구니가 그러는데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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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구나 이 힘이 안녕 어? 아 잠깐만 나 나 나 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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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울! 아아 어우 어우 좋다 약간 클림 이거 아니 좀 튜토리얼 봤으면은 좀 데몬 소울 막 그런 수용소에 데몬 그런 애를 줘야지 무슨 처파부터 보스 질이야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기사로 갈까요? 쟤 못 깰 것 같애 나 이 게임 못 깰 것 같애 아잇 자신이 없어요 깰 자신이 점프! 아니 점프 점프가 이게 아닌가? 아 점프 바뀌었나 본데? 아기는 점프 없어졌나요? 없어진 것 같은데? 없어진 것 같은데? 내가 감을 왼쪽 스틱을 꾹 뭔 말이예요? 어떻게 점프 어떻게 띄어요? 스틱을 눌러야되요? 스틱을 눌러야되요? 아아 더 편하게 바뀌었네 왜 왜 안 알려주신거죠? 왜 안 알려주신거죠? 혹시 정부의 음모? 나 또 죽게 하라는 정부의 음모? 자 아이템 먹고 휘둘러 휘 아아퍼 오우야 피해주고 오우야하 똑같을 줄 알았죠? 일단 패턴을 좀 익히자 너무 그냥 인기대 인기응변으로 계속 피하고 있는 것 같아 찌르고 찌르고 막고 다시 휘두르고 나 물량마시고 너 빠지고 너 휘두르고 막고 나 치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빠지고 물량 먹고 스테미너 채우고 한숨 막 쉬고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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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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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고 스테미너 없는데 피하고 피하고 때리고 죽고 다시하고 이제 가서 아이템 먹고 진짜 깹시다 뻑힌 내가 왜 거지를 했지?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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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요 저거 무슨템인지 알려주지 마세요 모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먹었는데 막 이상한 뭐 죽은 자의 소울 막 이딴거 주면은 나 벌써부터 게임 끌 것 같아요 뭔템인지 알려주지 마세요 절대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 저거 씨 아이템 좀 먹자고 저 아 아 죽여 그냥 새끼야 아 빡스님 안녕하세요 제가 닥스1에서 거의 구르면서 보스를 깬 애가 한명밖에 없거든요 저 항상 방패로 막아가면서 깼는데 방패가 넘나 이거 이게 이게 무슨 방패야 이거 그냥 빼 그냥 쓰레기같은 그냥 양손잡고 칩시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데미지가 안나오면 양손잡고 치면 되는데 어차피 방패 쓰지도 않을건데 어우 잠깐만 또 떨어질 뻔 어 됐다 쇠기석 파편 욕해도 돼요 저 쇠기석 파편 자 이제 깨겠습니다 아이템도 먹었구 원큐에 깨는걸 잘 잘 보십쇼 너의 패턴은 다 익혔다 너의 패턴은 첫번째 날 쳐다볼것이야 두번째 공격을 할것이야 아직 두번째가 안지났어요 아직 첫번째에요 난 소울을 먹을것이야 이거 글자 없어지고 싸우자 왜 왜 걸음걸이가 느리니 너 너 찌를것이야 한번더 찌를것이야 난 칠것이야 아 그래 잘못생각했어 일단 마실것이야 점프할것이야 넌 지금이야 망치치기 망치치기 구르기 구르기 어디 어디갔어 너 뒤로 굴러 응 그래 점프할것이야 칠것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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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두번 세번 맞을것이야 한번더 맞구 먹읍시다 휘둘것이야 칠것이야 칠것이야 쳐 쳐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얘 이거 되면 어떻게 깨야되요? 오 네 굴러 일단 패턴 좀 보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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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 굴러 쳐 쳐 오 오오오오오오 되게 너무나 어려운 것 불쌍하게 생겼는데 좀 봐주면 안되나 꺼져 어 뭐야 그냥 아 나 뭐 눌렀나 꺼져 오오오오 꺼져 갈거야 나 나 소울 먹고 아이 에이 매너합시다 제일 심판자 군단님 매너합시다 오우 빠 빠 빠 으으으으으으으기로 우후 치구 와..시간 차 공격 쩔구요 님 민 님 아 님 님 디짐 님 님 님 님 님 님 님 변신타임인가 암 님 와우 다크소울3 팝니다 사실 분 계시나요? 흫 제 계정에 그래도 쓸만한 게임들 좀 많은데 얼마에 파냐구요? 이따게임 한 백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? 심지어 오늘 꼭, 이 게임이 어느정도 깨고 끄고 나면은 행정 상점 페이지에 들어가서 아겔님이 남기신 그 그 평가에다가 비추천을 꼭 누르겠어요 이딴 게임을 추천해요? 어우 휘둘러치기 하지마 휘둘러치기 휘둘러치기는 하슬스톤이라서의 새끼야 니가 드루이드야? 어우 어우 안 맞지? 나 잽싸지 임마 잽싸지? 날다람쥐야 임마 날다람쥐 날다람쥐 어우 박소 1보다는 피하기가 좋아진거같은 기분인데요 그냥 막 대충눌러면 잘피해져 구르기가 그런말하면서 지금 처맞고있죠 이거 채워 때려야되는데 도망가야되는데 마셔야되는데 살려주세요 제발 나 보내주세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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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주세요 어 나 어딨어 내 캐릭터 안보여 뭐야 어 어 살았어 살았어 내가 2피로 널 깬다면은 아 혹시 얘 이름이 무명함 무명함 아닙니까? 얘가 무명함 같은데 극딜! 극딜! 아냐야라 굴러굴러굴러굴러 아 욕심 아 욕심 욕심 콜라쓰면 되는데 욕심이 Guy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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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다를 못깨고있는 저에게 군다가 쉽다니 제 생각에는 군다가 이름없는 아 이름없는 왕보다 쉬울 것 같아요 아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볼땐 얘가 이름 없는 왕보다 어려워요 장담합니다 심지어 닥스1은 끝판 보스보다 양머리 대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얘 좀 양머리 대문의 느낌이 나 아 휘둘러 치기는 씨 하스스톤가 살아니까 휘둘러 치기는 말퓨룬이랑 말퓨룬이랑 같이하면 되잖아 거기 가서 굴러세요 굴러세요 제발 좀 지금 피할 것 다 피하고 2대 때려 아 2대만 때리라고요 2대만 때렸으면 안 맞았잖아 왜 3대 때리는 거죠?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 변신 변신 지금이야 때려 때려 피해 그렇지 잘했다 그래 니가 그딴식으로 하니까 처맞고 뒤지는거지 뭐 뒤지는게 별거 있네 때려 때려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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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됐어 나이스 오오오오오오오옆 저는 이 게임 못 깰거에요 시멘에 감시자가 누구였지? 수고 넘어가 아까 그 극딜 타이밍 때 깼어야 되는데 야 소울 얼마나 있지 어 어딨어 어딨어 너 못 쳤어 공격해 유어 턴 그 다음에 내 턴 두대 어 구르기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닌가 니 턴 내 턴 니 턴 니 턴 아니 휘둘러 치기는 진짜 다시한번 말하지마 하스스톤 어 잠깐만 물량 먹고 있는데 아 너무하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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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하시네 어 잡았어 저거 불을거구요 널 칠거야 널 칠 꺼야 다시한번 다시한번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한다 때릴 때 딱 두방만 때려라 세방 치지마라 두방만 때려라 알겠냐 내 자신아 다시한번 말한다 때릴 때 두방만 때려 때릴 때 두방만 때려 이게 재밌다구요? 요게 요게 어 어 어 어 어 어 야우 와 무슨 너 던파하니? 던파 격투가들이 저런 스피를 쓰거든요? 철사장인가? 멍둥이의 참맛을 봐라 멍둥이의 참맛을 봐라 야 너 진짜 정신 안차릴래? 두방만 치라고 두방 한방 두방 됐다 아 세방 치라고 이때는 됐어 난 어 아니네 아씨 변신타임 아님? 아 물약하나 난리 야 지금 변신타임 하고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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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뭐야 쟤 창이 안보여 창이 도망가 빨리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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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l 쫄쫄ende 디져 디져 새끼야 이씨 디져 이씨 디져 뭐야 radically 이번 짝은 npc 죽이면 안된다고요? 전 짝도 안죽이지 않았나? 몇명 죽였던거 같기도 하고 부러진 짝검 어 뭐야? 드디어 칼을 먹었다 뭐가 더 세지? 아 이게 더 세네 탈행병이 누구에요? 아 무서운데 뭐 세이브 했으니까 없군 자기가 그 유명한 허박녀 같은데 얘 개네 1편 1편에서 그 처음 만나는 애 있잖아요 망자된 애 막 나 비굿던 애 개네 개 개랑 똑같은 애네 포기하지마 시간이 있다 그리고 불에 인도가 있기를 웃기고 있네 포기해 그냥 게임일 뿐이야 포기해 너 악평 할거야 내가 악평 어떻게 하지? 이거 악평 어떻게 합니까? 오케이 남겨 안녕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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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자를 버린 왕들을 알았어 레벨 업 으흠 레벨 업 으흠 나 3천 소울 있네 일단은 체력 생명력을 올리면은 이게 올라가고 지구력은 마법 지구력은 이거 체력을 올려야지 중량이 올라가네요 헐 저 저번 1편에는 스테미너랑 중량이랑 같이 올라갔는데 요번엔 따로따로 올라가네 망함 근력은 공격력 기량은 지성은 발견력 강인도는 아이템 입어야 되는건가 내 머리 만지고 있었어? 내 머리 만지고 있었어? 안드레이 너 1편에 있던 애 아니니?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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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화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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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명한 무기랑 그리고 용기사의 창 잠깐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요구 스탯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뭐야 얘네 쪼개지 마라 아이템을 살 수가 있군요 잔불 죽을 때까지 불의 힘을 얻어 최대 HP를 늘린다 좋은데? 비싸다 근데 수리물 으흠 칠색 썩 이건 뭐지? 일단 5.1 사입고 싶다 뭐 주서 입으면 되겠지 뭐 잔불이 인간성이라고요? 아하 흠 뭘 생긴것 봐 더럽힌것 불사 불사자의 뼛조각을 집힌다 인간성이 뭐지? 복잡해졌구만 아 이게 왕자들인가 본데? 용 사냥꾼의 창은 근력 20 기량 20 으흠 감사합니다 심혜네 감시장 뭐지 이게 마지막 혈통 겟거는요? 거즈 거즈 거즈왕 어어어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이상하네 공격 뭐야 얘는 아 깜짝이야 잘생겼다 그럼 일단 근력 근력 올려야겠다 레벨업이 없네 여기서 얘한테 해야 되나보다 일단은 체력하나 근력하나 다시 체력하나 다시 근력하나 그리고 다시 체력하나 이제 그 뭐 초반 비룡검 비룡검 비룡검급 무기인 타도 를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되죠 요긴가 맞짱 뜹시다 맞짱 뜹시다 개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던데 와이 와이 가는 길이 멀어요? 가깝다 그러던데 그냥 도전이나 그냥 도전이나 한번 해보죠 지금 내 초기 발동했는데 아길림이 다크소울 원할때 귀룡의 검 존재를 알려주지 않은 것처럼 그걸 먹으면 게임이 쉬워지니까 지금 지금 나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계신 것 같은데 크아 이거 명출이구만 여기서 오른쪽 어우 깜짝이야 왜 왜 왜 저러고 있어 이 앞 강적이 있다 근데 이 몽둥이보단 낫겠죠 야 쟤야? 쟤야 쟤야? 패턴 좀 맞아 이 새끼야 맞아 오 피가 난다 사무라다 사무라다 가슴에 비수가 꽂힌다 하지만 걱정마라 뒤지는건 죽이는 것보다 빠르니까 뭐야 벌써 여기 보스가 있는데 아까 어디로 갔지? 나 아까 어디로 갔을까요? 아시는 분 계신가요?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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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닌데 좀 밝았는데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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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너무 어려워 여기 흐흫 멀미 달려그래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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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쟤는 방패를 들어야 되나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와, 얘 공중 너무 빠르다 어렵다고 한 이유가 있네 공중 너무 빠르다 일단 방패를 들어야겠다 죽었다 넌 여기였나? 아닌데 이 반대편이었나? 아, 거기에요? 저기 맞아요? 아까 안게 없었는데? 로딩 때문에? 으흠 그러네 사라져있네 esti 컴온요 뭐 여기 유도하- 유도하라는 것 같은데? 아 Sound Explained 아 익, 알겠다 여기 유도해서 그래서 한 다음에 저기서 쳐서 떨구면 되는 것 같은데 맞죠? 오케이 이해했어 어후 놀래라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4륜안을 발동시켜야겠네요 쉽구만 아 이거 꿀팁 유인 그리고 구멍 꿀팁 나가려면은 아 개 복잡해졌네 나갔다 들어오는거 로드 컨티뉴 아니요 저번에는 스타트 누르고 그냥 바꿔서 하면 됐었는데 요번에는 rt 뭐 이런걸 눌러야되네 템 안들어왔는데요 저기요? 아 저기있다 어 옷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옷이 생겼어 뭐야 왜 못써 능력치가 어디있지? 필요능력 기량 16이 필요하네 기량 16이 필요하네 아 기량이나 올릴거야 그럼 근데 소울 환불 안됨 무기쓰고 싶어서 이거 구한건데 무기쓰고 싶어서 이거 구한건데 일단 옷부터 입읍시다 치부가리게 됐어 내 치부는 가리지 않는다 내 치부를 드러냅시다 뭐야 뭐야 치부도 없네 크으 드디어 옷이 생겼다 일단은 저거부터 올려야겠네요 기량부터 어차피 지금 뭐 쓰지도 못하는데요 괜히 걸려 걸렸다 어 나무광패 왜? 게이득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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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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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이야 크리스도 말라 어디선 나타나가지고 이건 커트율이 55 이건 41 잠불 잠불 일단 집에가서 랩업좀 하고 옵시다 집이 요 밑에였나? 아닌거 같애 집이 여기 아닌거 같애 맞나? 맞는거 같애 맞는거 같애 왜 포나츠라는것도 있나요 왜 포나츠라는것도 있나요? 어우 일단 저장 랩업 아 헷갈려 아 헷갈려 으흠 일단 레벨업이나 시켜줘 일단 기랑을 올립시다 일단 기랑을 올립시다 한참 남았는데 아... 꼬라지를 보니까 아까 거기서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애요 그쵸? 음 여기는 내가 왔던 곳 같은데 그러네 여기는 내가 왔던 곳이고 여기서 위로? 여기서 위로? 여기 맞겠죠? 아니면 뭐 말씀해주세요 흫 학봇불에서 로스트릭스 높은 곳이라는 곳이 진행 방향이에요 거기가 어딘데요? 흠lijk 흐흡 아edly이님의 방금 설명으로ían 마치 제가 한국에 처음를 놀러 왔는데 여기서 뭘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음! 한국에 처음 오셨군요 부산 가보세요 거기 좋아요 이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거 같애chez 홧떡불 전송 바로 전송을 할 수가 있나요? 오 갓게임인데 아이템좀 먹구요 뼈뚤가겠다 여기 아이템 먹으러 오는 곳 같은데? 이제 일일이 안 찾아다녀도 되요? 어? 그냥 홧떡불만 이용하면 바로 갈 수가 있어요? 정신 차렸구만 전송 어우 그러네 개꿀 용병의 쌍도 칼이다 나선의 검 아닌가? 저도 그렇게 Fall Max 오오오오 .... ... ... ... ... ... ... 보스가 그렇군요 여기 왠지 냄새가 1탄에서 이런 곳이 있었거든요 1탄에서 막 지나가면 여기 막 용이 막 불쏜 불쏘고 막 그런 맵이 있는데 아니면 제가 멧돼지 후임인가요? 그런거 같진 않네 멧돼지만큼 답이 없진 않네 멍멍 멍멍 지져 뭐야 뒤에 또 쏘는데 여기까지 내려와 어 니 투구 이뻐 보인다 그렇죠 내려왔나 오오오 아 진짜 양아치 하아 아 머리 아파 아 머리가 너무 아파오는데 저 병에 걸린거 같아요 저 병에 걸린거 같아요 아까 요 요 저기 숨어있네 숨어있었어 거기 숨어있었어? 숨어있으면 니시체다 뭐 어쩔건데 저 오네 여기까지? 잘왔어? 죽어 그럼 죽어? 오우 오우우 오 이건 패링된다 한 명씩 끌어야되는데 아 한 명씩 끌어야 되는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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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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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